금호건설이 베트남 호찌민 지역의 연결교량 공사를 수주했습니다. 금호건설은 베트남 호찌민 제3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인 연짝대교건설공사를 수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금호건설이 단독으로 시공하는 이 공사는 호찌민시 동북부 떤반 지역과 남동부 동나이선 연짝공단을 연결하는 도로건설 사업의 핵심 구간입니다. 교량의 전체 길이는 연짝대교를 포함해 2.6km이며 폭은 19.75에서 20.5m에 달하는 왕복 4차로입니다. 이번 사업의 총 공사 금액은 천억 원가량이며 공사 기간은 이달 착공을 시작으로 약 35개월이 소요될 예정입니다.